성가대의 찬양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명성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그냥 찬양 저렇게 해도 되는데 또 산부 찬양대에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누가 2부 때 그런 예배를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가대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정말 예배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확 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에 대한 말씀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행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고 보신 분들이 계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영화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영화에는 자폐를 앓고 있는 자폐를 갖고 있는 형인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고 그 형을 데리고 동행하는 여행을 떠나는 동생 텀 크루즈가 아주 풋풋한 아주 젊었던 텀 크루즈가 나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산 직전에 일찍 집을 떠나서 집을 도망쳐서 나온 텀 크루즈가 파산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멀리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얘기가 들리고 막대한 재산을 형에게 자기가 전혀 존재를 몰랐던 형에게 남겨주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을 만나서 그 유산을 좀 나눠 가지려고 찾아가 봤더니 이 형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폐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 형이었습니다 일찍 헤어져 가지고 형의 존재도 몰랐던 형이었는데 톰 크루즈가 어쨌든 이 자폐를 앓고 있는 형을 데리고 가서 유산을 나눠보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자폐를 앓고 있는 형은 비행기를 못 타요 강박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삶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태워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로드트립이죠 그 여행하는 가운데 톰 크루즈는 형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과 함께하면서 형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주 숫자를 기가 막히게 외우고 아주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갖고 도박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마침내 자기 동네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형의 유산을 좀 나눠보려고 했더니 불가능한 것을 결국은 알게 되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실망한 채로 다시 형을 시설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톰 크루즈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슬프고 힘들면 늘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을 레인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레인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을 데려다주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헤어져요 저도 영화를 안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본 것 같죠?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톰 크루즈가 유산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형과의 동행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톰 크루즈는 유산을 통해 변화받지는 못하지만 형과의 동행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동행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변화를 받는다면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이고 건강을 얻었다면 건강 때문에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동행은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저는 종교라보단 표현보단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변화의 모습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가치 이런 것들만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메어 있다 보면 기독교의 신념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세우고 사람들과 기독교의 가치를 갖고 논쟁을 펼치지만 사실은 주님과는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변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껏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행하면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하면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동행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도의 동행을 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예배의 동행, 오늘 이 예배의 동행을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때로는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단기 선교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써야 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 만나서 무슨 변화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만나도 변화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기 선교 그 대상들이 아니라 단기 선교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를 많이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야 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선교에서 내가 변화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찬양을 들으면 우리 찬양의 은혜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제일 은혜 받는 분들은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은 내게 은혜가 있는 내게 변화가 있는 내게 복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행 실천의 주제를 갖고 여기에 서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 나도 동행을 해봐야겠다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3주째 하는데도 동행에 관심이 없고 실천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동행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스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처음 이 난녀배 때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한 신학자이고 목회자라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에스터서에 대한 설명 어쩌면 오늘은 성경 공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성경 공부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배 기간, 포로기 기간 동안에 성경의 신학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터서의 중반 부분에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반쯤에 있고요 사건으로 봤을 때도 중간쯤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에스터서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 절기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포로기간 동안에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아주 축제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에스터서를 안 좋아했어요 저는 또 안 좋아할 것까지는 없는데 안 좋아했다고, 싫어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림절은 다른 절기와 달라요 다른 절기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6월절이든 대속죄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림절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만들어낸 절기 때문에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터서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유는요 여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괴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잔인한 내용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마틴 루터는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정서적으로 아마 반유대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반유대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틴 루터는 에스터서를 좀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마틴 루터가 지금 있었다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에스터는요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여기 더 다른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에스터서는 단순히 유대인이 살아났다 불임절이 이래서 생겼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에스터서는 유배 기간에 이 포로 기간에 잡혀와 있었던 유대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 유배지에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에스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 아까 제비뽑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비뽑기는 우리에게 우연이잖아요 이렇게 다섯 개 해놓고 그게 뭐 실력입니까? 계획입니까? 우연이잖아요 다섯 개 중에 긴 거를 뽑는 사람이 뽑히는든지 짧은 걸 뽑는 사람이 뽑히든지 우연 같잖아요 하지만 에스터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연같이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터서입니다 여러분 유배라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포로기보다 유배가 더 맞는 말 같아요 포로는 그냥 잡혀간 건데 유배는 죄를 지어서 어딘가로 보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떠난 거예요 그 기간의 작품들을 우리가 유배문학이라고 하고 유배 기간에 쓰인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떠나서 유배되어 있는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정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막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사람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몰래계가 제사 드리는 가장 참혹한 우상 숭배를 해놓고 막상 유배를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오히려 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배문학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스더서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이 두 개의 성경책을 유배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서 다니엘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에스더서에서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는 많이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선택을 했는데 다니엘서와 에스더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잘 보여요 그 여러 정권들을 지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보이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세 명이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쩌면 이 유배기간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에스더서는 전혀 반대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는 유배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했던 윌리엄 스트롱 펠로우는 세상을 가리켜 항상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배당한 자들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참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유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참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바로 이 유배당당 성전이 없는 이 이방당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아수로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으셨겠습니다 잠을 잘 주무신 분은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깨어 계신 분들은 잠을 다 잘 주무신 분들이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무시는 거지 본인은 굉장히 깨어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해도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이 왕도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늦잠을 잤든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많았든지 어땠든 잠이 안 왔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스라엘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목숨, 유대인 전체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우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잠이 안 올 때 뭐합니까? 성경책 읽습니까? 아닙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마침 괜히 한번 역대 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와서 신화가 들어와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고발해서 이들이 처형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왕이 물어보죠 누가 그랬냐? 모르드게라는 야, 내가 이걸 몰랐니? 하면서 사람의 밖에 신화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충성된 종 하만이 마침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천지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야, 이런 훌륭한 종은 어떻게 해야겠니? 이럴 때 하만이 자기가 상 받는 줄 알고요 신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여기에서 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막 떠들어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그리고 하만은 결국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했던 그를 죽이고자 준비했던 긴 막대에 자신이 달려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세상에 나타나면 큰일 나서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만이 왜 그때 마침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이 동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책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여러 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 억지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할 곳에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빼놓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말할 만한데 하나님이 등장만 할 모르득의 믿음이요 참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한 이유가 그냥 하만 고가와서 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린 죽을 마음 하나도 없어도 그 말씀은 또 되게 좋아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전에 모르득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에게 가서 이거 죽으면 죽으리다 하거든요 왕에게 그렇게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야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우린 괜찮을 거예요 아닙니다 모르득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 안 쓰잖아요 제가 신학자는 아닌데 특별히 구약 신학자는 아닌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거는 문학적인 장치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더라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냥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또 그러한 부담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철저하게 숨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영어 찬양을 해석을 해서 말씀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그 일을 했었는데 저희 PD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저한테 가끔씩 꼭 그런 부탁을 해요 전사님 하나님 얘기 좀 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에스더서 저자가 아닌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에스더서 저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서는 모든 것이 숨겨진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았던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희열과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숨겨져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감추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나갈 때 그가 유대인임을 철저하게 감추고 나갑니다 모르드게가 저는 모르드게가 늘 삼촌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연장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후가 되라 하라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절대로 유대인인 걸 밝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에스더는 그 왕에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드러나죠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읽으면 왕이 드디어 모르드게의 그 선한 일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오랫동안 숨겨졌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왕을 살렸어요 왕의 암살범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이 감추어져요 밝혀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서 남모르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은 반드시 감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감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 그거 감추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모르게 감추라는 거예요 금식?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밝게 하고 나와서 감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감추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선한 일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해야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만같이 교활한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하나님은 일하시네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우연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드러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잠이 안 와요 역대 일기를 읽어요 하만을 불러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은, 유다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니, 그 이미 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부터가 우연이라는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막 칠한 척하는 가면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돈 가져다 줄 것 같은 가면 쓰면 잘 그 사기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면 쓰면 그 뒤에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가면 뒤에 하나님이 믿음은 그래서 그거를 좀 넘어서 보는 거예요 어둠 뒤에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룹 뒤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전제 속에서 전제하에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곱 살 때 한강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이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동갑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함께 막 한강에 나가서 놀다가 우리 한번 저기 가보자 해서 쭉 건너가는데 다 건너가고 저만 그때 한강 개발 공사를 하던 중이라서 물도 깊은 곳에 빠져서 그냥 저는 정신을 잃었죠 저희 친구들은 다 건너가서 저희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그 친구들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을 잃은 다음에 다시 눈을 뜨니까 한강 강뚝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강뚝에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집에 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저씨가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제가 살았다 7살짜리가 뭘 그걸 알겠어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날에 물에 빠졌던 기억과 옆에 아저씨가 있어서 깨어났던 기억들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지금도 근처에 사세요 가끔씩 연락도 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마침 휴가를 나온 군인이 세상에 수많은 데를 놔두고 강뚝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나요 휴가를 나왔으면 다방이라도 가든지 강뚝을 걷는 여자친구 만나면 가족 부모님 만나면 강뚝을 걷다가 또 강을 또 봤어요 근데 거기 또 누가 떠올랐어요 작은 물체가 떠오르고 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수영, 저는 수영 못해도 땡이잖아요 수영을 해서 저를 건져내고 살리신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제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동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정말 아련한 이야기고 정말 섬뜩한 이야기죠 저희 부모님이 첫째 딸도 그렇게 안타깝게 이르셨는데 만약에 저까지 죽었다면 얼마나 슬프셨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없었다면 명성교회 이렇게 오지도 않고 별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다 그냥 편하게 다들 그냥 살고 경험스럽게 쭉 갔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억수로 억수로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까요? 오늘 우연히 명성교회에 오셔서 예배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이 말씀을 우연히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가끔 댓글에 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날 여기 데리러 왔다 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에스터서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유배된 이곳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배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유배 문학의 질문은 우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텐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유배당한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여기 하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에스겔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얻었는데요 에스겔에서 1장에는 바퀴를 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는 야생동물이 오가는 그러한 황폐한 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바퀴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 잿더미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그 바벨론으로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곳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배당할 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슬픔 중에 거할 때 장례식장에 앉아있을 때 그곳에 오십니다 바퀴를 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 보이는 하나님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선을 바꿔서 에스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회상, 회고, 레트로스펙트 뒤를 보면서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에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신앙은 뭐냐면요 회상의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더라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더 좋은 신앙은요 매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이시지 아니하실 때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배의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많은 우연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